레이미의 리모델링! 격축! 여러분이 투표를 엄청 잘해주셔서 제가 방을 꾸미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군을 모조리 다 빼버렸습니다. 엄청 울려요! 여러분, 아이 아빠한테 응원해주셨죠? 딸이 방 바꾸는 게 어? 그렇게 싫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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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여러분 지금부터 방을 꾸며볼 건데요! 네! 자 어떻게 바뀌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7명전! 스타! 사람들이 이제 왜 라이브 한 번 안 해요? 라이브 엄마가 조금 더 커요? 된다 그냥? 기가 안다! 이럴 땐 개꿀! 아!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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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엄마가 여기 테이프로 한 건 안에 붙여야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부드럽다! 좋아! 재밌어 라이브 엄마? 에헤! 직접 꾸미니까 어때? 에헤! 에헤! 기분 좋아! 그렇게 열심히 찍을 일이야 이게? 아! 구석에서! 구석에서! 진지하게! 어! 나 해보고 싶게 생겼다!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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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국가대표 롤러 선수! 옷에 다 흔드었습니다! 붓으로 20% 할 거를 지금 2분에 한 것 같은데? 라이브의 리모델링! 지금 놀러가야 엄청 재밌나봐요 거의 다 칠해줬군요 열심히 눈이 이렇게 겁나 크게 뜨면서 열심히 꾸꾸 눌러서 혼신의 힘을 다해 칠해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엄마 아빠와 라이미를 사랑하라는 마음이 얼마큼인지 알겠지? 엄마는 여기에서 이렇게 잘 안 발라주는 부분을 더 칠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 위에다가 페이트 칠을 내일 할 거예요 지금 어둡검검은 밤이여가지고 내일 저 학원 다 있을 동안 아빠가 칠할 예정입니다 하하하하하 뭐라고? 아빠 미션! 미션!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같이 하는 거 안 들었어? 당황했습니다 당황했는 아빠의 모습 뽀비뽀비뽀비뽀비뽀 다시 반에 가가지고 한 저녁 5시쯤에 들어올 텐데요 야 빨리 와 나 못한다고 혼자 너무 잘 보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의 방이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구경 가보실까요? 라이미 중학생 방 공개! 저기요! 저기요! 네 누구네요 아 누구네요 제 방이에요 들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빠바바밤 엄마 취향 벽지가 요렇게 바꼈습니다 자 여기는 책상인데요 이게 원래 그냥 이 책상인데 여기 스크래치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매트를 깔아주었고요 제 옛날 때부터 쓰는 무드등이에요 다이소 시계입니다 자 어떻게 라이미 마음 족스럽게 책상이 넓어졌나요? 책상이 완전 넓어졌습니다 아 이 저리 가자! 완전 넓어졌어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말이죠 거울 화장대에 비슷하게 쓰려고 이 안에다가 네 이렇게 라이미 쓰는 거 이런 거 넣어놨어요 오션 선크림 이런 거 빛 귀엽죠? 서랍장 서랍장도 이렇게 새롭게 했고요 이게 또 이거 분리가 돼요 이렇게 자 분리 집에 친구가 놀러 왔다 그럼 이거 돌려놓으면 돼요 돌려놔서 의자를 하나 더 넣으면 둘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보드게임도 할 수 있고 마구마구 이런 걸 할 수가 있답니다 로봇 콘센트까지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요런 거 자석 있죠? 자석 이런 거 자석으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여기에다 뭐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컬러 차가 한번 조금 따뜻한 거 많이 따뜻한 거 재밌다 3단으로 그리고 이렇게 각도도 생고요 각도 여기를 비추고 싶은 땐 이렇게 나한테 비추고 싶을 땐 이렇게 네 중학생 라이미 취향에 맞춰서 예 심사숙고에서 골랐습니다 자자자 근데 이 방 딱 보세요 자 뭐가 없어졌습니다 침대가 없어졌고 여기 쇼파가 생겼죠? 네 쇼파가 생겼습니다 아 갔어요 쇼파가 생겼어요 쇼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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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습니다 둘이 안 돼서 아빠 같이 앉고 싶었는데 나도 아빠 앉아 없고 싶은데 자 여기 쇼파가 생겼는데요 어? 그럼 침대는 어디인거야? 침대는 이미 보여 드렸습니다 침대를 보여줬다고? 비켜보세요 비켜보세요 자 침대는 말이죠 변신을 합니다 짜잔 짜잔 빠밤 빠밤 여러분 침대입니다 빠라밤 변신 침대 이 침대가 아주 좋아요 폭신폭신합니다 아이고 여기서 지금 며칠째 자고 있는데 어떤가요? 라이미씨 아 좋아요 한 번도 배긴 적이 없어요 배긴 적도 없고요 네 이게 위에다가 까는 시트도 따로 있어서 그걸 까면 더 푹신푹신합니다 전용 토퍼가 있어서 이임새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임새가 있다는 걸 못 느낄 정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다시 접어주세요 다시 접어주세요 다시 접는 것도 순간적으로 딱 접습니다 엄청 빨라요 으악 샤샤 샤샤 이렇게 이러면서 댓글이 235개나 달렸어요 도대체 아빠를 응원하는 댓글은 하나도 없더라고 아빠 서운했나요? 섭섭했나요?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바꿔보니까 나름 좋네요 라이미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하하하하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눌러주시고 투표도 많이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저희 방에 싸라라라라라 꾸미게 되었어요 아우 정말 감싸감싸 아우 이렇게 제가 너무 꾸미게 되어가지고 쇼파베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쇼파에 앉아가지고 쉴 수도 있고 펴가지고 놀 수도 있고 이러니까 친구가 왔을 때도 괜찮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꾸미게 되었잖아요 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다음 영상은 아마 독하월드가 올라갈거에요 아마도 네 그럼 다음에 봅시다 안녕